방은 어디다 놓으셨다고 했죠? 바로 옆이였던 것 같아요? 그쵸? 맞죠? 2년이 깊네요 언제 몇 학번 이시죠? 공판이 없어지는 게 언제죠? 마지막? 마지막? 마지막이었죠. 한 절반인가 이렇게 나눠줄 것 같다는 마지막이었어요. 그 다음에 사진 찍었어요. 그거마저 안 하잖아요. 그쵸? 그 때 또 이미 2013년에는 다 만들었거든요. 공판이 안 되었어요. 아 신기한...